연말 연시를 맞아 해외 직구하는 분들 많을 텐데요. 이분들에게 반가운 소식입니다. 오늘부터 관세를 신용카드 포인트로 낼 수 있다고 하는데요. 자세한 내용 이지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. 모바일 지로 앱 화면입니다. 관세 납부 창으로 들어가서 신용카드를 선택하면 포인트 조회와 함께 포인트 사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. 먼저 신용카드 포인트로 관세를 내고 포인트로 부족한 부분은 신용카드로 추가 결제하면 됩니다. 인터넷 지로 납부도 마찬가지입니다. 관세 조회 후 신용카드를 선택, 카드사별 포인트 사용 여부를 체크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. 최근 크리스마스와 연말 연시를 맞아 해외 직적 구매가 증가하면서 해외 직구족의 관세 부담도 늘고 있습니다. 의료 품목의 경우 기본 관세율 13%에 부가세 10% 등이 붙습니다. 이에 관세청은 납세자 부담과 편의를 고려해 오늘부터 신용카드 포인트로 관세 납부를 가능하게 했습니다. 최근 기업과 소비자 간 직접 거래하는 B2C 형태의 무역 증가 추세와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으로 해외 직구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납세자 편의를 위해 개인이나 법인이 적립한 신용카드 포인트를 우선 활용하여 관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. 실제 해외 직구는 매년 급증하고 있습니다. 2018년도 3,230만 건에서 2019년 4,300만 건 작년 6,360만 건으로 증가했고 올해 10월까지의 누적 통계로만 봐도 7,170만 건으로 이미 작년 규모를 뛰어넘었습니다. 작년 10월 같은 기간은 4,970만 건이었습니다. 포인트 납부가 가능한 카드는 국민, BC, 신한, 시티, 전북 하나 등 6개사 카드이며 이용 방법은 온라인을 통한 관세청 유니패스 인터넷 모바일을 통한 금융결제원의 통합 납부 서비스 외에도 국제공항 등 현장에 설치된 관세무인 수납기에서도 가능합니다. 국세와 지방세에서 이제 관세까지 범위가 확대된 신용카드 포인트 제도 관세청은 납세 편의를 위해 포인트 납부 카드를 지속적으로 늘릴 계획입니다. 이데일리TV 이지혜입니다.